같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외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금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그런 장세였는데 장 그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약간은 수급적인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로 집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가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금이 어느 정도 기점을 보시게 되면 11시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운송장비 업종이죠. 기아차와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을 중심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전기전자 업종 마찬가지로 기관도 매수를 많이 했고 외국인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이러한 매수세는 삼성전자를 중심적으로 한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순으로 오늘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아차와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매도를 하는 그런 영향을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LG그룹주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계속 놓고 보게 되면 꾸준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최근에 IT업종이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움직인 종목이 바로 LG그룹주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함께 1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LG전자뿐만 아니라 LG디스플레이까지도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스닥의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일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종목 샀습니까? 네.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그런 순 매수 그리고 개인과 기관들의 순 매도가 오전 장 끝날 때까지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큰 플러스로 끝났지만 그냥 팽팽한 부분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는 250억 한 7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기관 쪽에서는 66억의 순 매도로 기록했고 특히 기관 쪽에서는 투신과 그리고 은행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좀 매수세를 외국인들이 보여주었던 업종이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IT 하드웨어, IT 부품주들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모습이 계속 나와주었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IT 하드웨어, IT 부품주들을 동반 순 매수하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에서도 업종 상승률 1위로 보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IT 부품주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업종 주에서 1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오늘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KH바텍, 그리고 3위가 바로 파트론, 그리고 6위가 바로 SFR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갤럭시 S5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도 매개가 몰려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IT 부품주들이 상위 탑 외국인 순 매수에 이름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위닉스, 성광밴드, GS 홈쇼핑, 안냅 순으로 해서 순 매도폭을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 BH, 이녹스, KH바텍, 1, 2, 3위를 전부 스마트폰 관련주들로 해서 매수세가 몰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의 SM, AP 시스템, 파트론 순으로 순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인터파크, 메디톡스, 썬데이토즈, 그동안 1월 중반까지 상승세를 이끌었던 내수 관련주들을 오늘 같은 기관에 많이 팔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올랐던 종목들을 매도하고 차이시련 분위기에서 그 전에 많이 빠졌던 종목적으로 들어오는 1월달 안에서 가장 큰 매매 패턴의 변화가 오늘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